타치코마 개조 작업을 하고 나서 정확히 10년 후에 이 로지코마가 발매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타치코마 제가 작업을 한게 2006년 정도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2016년인가 16년 15년 그때쯤 로지코마가 나오더라구요 타치코마의 디자인이 완전히 또 새롭게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바뀌어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바로 사가지고 색깔 바꿔주고 데칼 붙여서 이런식으로 작업했던 기억이 나네요 일단 한번 작업과정을 한번 싹 훑어 봐드리겠습니다 자 이 녀석이 은근 사진 빨리 잘 받아요 이 키트의 장점은 뭐냐면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키트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프레임 같은 쪽은 프레임이나 무기 쪽은 그냥 간단하게 라이트 검메탈으로 색칠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광클리어를 이렇게 뿌렸구요 유광클리어 이걸 이제 뿌려주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제가 가이아도료를 한번 테스트 한번 써봤거든요 정말 색감도 좋고 발색도 좋구요 작업할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색상 그러니까 이 녀석 타치코마 이 녀석의 바디컬러를 칠해 줘야 하는데 에메랄드 그릴인가 그 색상이 좀 생각보다 진 하더라구요 그래서 흰색을 같이 섞어 가지고 화이트를 섞어서 약간 밝은 민트색 느낌이 날 수 있게 색칠을 해 줬습니다 이게 타치코마가 키트가 빨간색이거든요 그 빨간색을 일일이 흰색으로 다 덮는게 쉽지가 않았구요 거기다가 다시 요걸 또 칠하고 덮어 줬는데 아 근데 가이아도료는 한가지 좀 단점이 있더라구요 칠해 보니까 발색은 정말 좋은데 단점이 있습니다 그건 좀 나중에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예쁜 아마 이분이 후앙미니 라는 분이신가 중국의 모델이시거든요 이분은 이제 데칼로 만들어서 여기다 붙여 봐야지 하고 작업을 했는데 은근 사이즈가 맞는거에요 무더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데칼을 만들어 이렇게 붙여 줬고 그 다음에 옆에 폰트라든가 이런 이미지 같은 것도 같이 작업을 또 해 줬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데칼을 붙인 다음에 데칼 위에다 유광클러를 뿌려 줬고 그래야 이렇게 이제 패널라인 액센트로 먹선을 넣을 때 데칼 사이로 삐져 들어가지 않더라구요 그리고 표면이 반질반질 해야 먹선 넣고 닦아 낼 때 깔끔하게 닦여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광클리어 코팅을 하고 먹선을 넣고 나서 에나멜 신나에다가 면분을 묻혀 가지고 일일이 다 깨끗하게 다 닦아 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다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런 이 포인트들이 이렇게 이 잘 자란 포인트들이 보이시죠 요거는 제가 가지고 있던 메탈 스티커 메탈 스티커 부품들을 다 하나씩 떼서 이렇게 다 붙여 줬거든요 원래 이제 그냥 구멍처럼 동그랗게 비어 있는데 저기다 리벳 작업 같은게 들어가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씩 포인트 있는 데다가 다른 작업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요거 하는게 좀 시간이 은근히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더라구요 그리고 다리가 지금 이렇게 접어놨는데 펴져요 이런 식으로 쫙 펴져요 길쭉하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접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앞서서 말했던 그 가이아 도료의 단점 잘 까진다는거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까질까 색상은 너무도 좋은데 왜 이렇게 잘 까질까 궁금했는데 저희 이제 작업을 같이 하시던 저희 수강생께서 해주신 얘기가 가이아 도료는 염룩의 도료라서 그런거 아닌가 그러니까 안료계 도료인 군제라카라든가 IPP 이런 애들은 칠했을 때 흡착력이 워낙 좋고 잘 떨어지지가 않는데 얘는 안료계라서 그러니까 염료계가 아닌 안료계가 아닌 염료계 그러니까 이런 의복 의복 이런 의복에 칠하는 도료라서 색깔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대신에 이제 착색력이라든가 단단함이 이렇게 약한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걸 조립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펴주려고 하니까 이런 사이사이가 다 까지는 거에요 여기가 모서리는 미친 듯이 막 까져 버리고 그래서 다시 막 칠해서 덮어줬더니 또 조립하다가 또 뜯겨 나가고 벗겨지고 막 그렇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가이아 도료를 그때 사서 칠했을 때는 정말 아 이거 정말 색깔 예쁘다 괜찮다 라고 했지만 그 이후로 가이아 도료를 요즘 잘 안쓰게 된 이유가 쉽게 까진다는 거 쉽게 벗겨진다는 거 그런 점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다른 도료를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비슷한 색감으로 가자 그렇게 작업하게 된 이 로지코마 작업을 하면서 그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지금 이 다리를 쫙 펴서 이렇게 펴 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진짜 움직이기만 해도 요런데도 이렇게 보일까 모르겠는데요 살짝만 움직여도 까지더라구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그냥 이런 식으로 고정을 다 시켜놨거든요 그래도 예전에 타치코마에 비하면은 가동성 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좋긴 해요 근데 단점 뭐냐 여전히 웨이브다 웨이브 키트들은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왜 이런 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진짜 얘네 신경 안쓰고 만드는 건가 이런 말이 막 나오거든요 암튼 진짜 재밌게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한번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작업했던 타치코마 예전 타치코마죠 얘는 타치코마고 오른쪽의 녀석은 로지코마 인데 확실히 디자인도 바뀌었고 예전엔 똥글똥글 했지만 얘는 이제 사각형으로 이렇게 다각형으로 많이 바뀌었죠 한번 더 해볼까 하려다가 그냥 한번만 하고만 이유가 생각보다 작업이 쉽지가 않고 가동성을 염두에 두고 온 설계 라서 다리가 쩍 펴진데 다리가 펴지면 좀 별로 안 이쁘다 라는거.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접어놓은 상태로 고정하게 됐습니다. 암튼 작업하면서 은근 재미도 있었지만 도료의 특성이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 다음에 그때 만들었을 때 처음엔 색상이 참 이게 민트색이 아까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녹색으로 변색되어 가더라구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켓 시대라고 하잖아요 얘는 지금 로지코마고 로지코마를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타치코마 레이싱 머신 이런식으로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중장비형 중장비 타입도 있는데 이런식으로 이렇게 이런 중장비 타입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하나의 타치코마 하나의 로지코마 이런 애들을 가지고서 여러가지로 이렇게 꾸며 줄 수 있다는거 자기만의 방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거 그게 매력이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 또 자켓 시대라고 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제 아래쪽에 보이실겁니다. 이렇게 가운데가 이제 로지코마 타치코마 중장비형 타치코마 레이싱 머신 아우 부품들이 자꾸 빠져. 이런식으로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우 얘는 왜 자꾸 옆으로 가니 이게 시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막 덜렁거리고 빠지네요 어씨 좀 일어나 봐라 좀 시간이 지나가니까 다 주저앉고 막 떨어지고 좀 뭐랄까 프로모델은 좀 이런게 좀 아쉬워요 튼튼하게 좀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약하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즐겨 보는 것도 어떨까 싶거든요 자켓 시대라고 하잖아요 같은 녀석들을 가지고 각자의 방식대로 해석을 해 갈 수 있다는거 그런게 만드는 재미가 아닐까 싶어요